자 이제 기분 좋은 차 기아 뉴 그랜버드 실크로드 2011년식 이 차량의 외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차량입니다 자 백미라 한번 비춰주세요 코끼리 백미라 신형으로 좌우 아주 하얀 배색으로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면 유리창 보시면은 도어에 와이프와 같이 원피스로 선팅이 깨끗하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름판 플레이트도 아주 양호하고요 이것도 하나 기스난 곳 없습니다 유리창도 요렇게 깨끗 아직 깨끗합니다 저 위에 행선판 전광판 보이시지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 요쪽도 코끼리 백미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통 우리가 요 부분들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요 차량은 최근에 도색 작업을 하면서 요기에 있는 녹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도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천천히 한번 타이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후레임의 철제 골조의 부식상태가 최근에 요거는 없는 관계로 언더코팅을 깨끗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자 요쪽 타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휠은 크롬휠을 장착했습니다 크롬휠 그리고 바깥 플레이트까지 아주 예쁘게 장착해 놨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제가 볼 때 육안으로 봤을 때도 거의 90%가 깔끔합니다만 측정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를 맞추고요 트레이드가 10.33 거의 최다이언 다름이 없네요 자 그 다음 차례 차례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예 배터리 배터리 칸입니다 예 고객이 이 분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기사 사물함 기사 사물함입니다 요것이 중요하지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거 요판이 중요한 겁니다 깨끗합니다 저 위에 보시면 몰딩이 아주 저 최근에 나오는 신형 몰딩 처럼 깨끗하게 몰딩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슨팅 또한 자 이렇게 주름 잡힌 것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기 승객 화물칸 요거 보시면 저 안쪽까지 보시면은 도장이 벗겨진 것 없이 깨끗합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깨끗하게 큰 짐 안 실었으니까 요기 보시면은 스댐판 요 적재함이 울고 쭈그러짐이 없이 깨끗합니다 요런 걸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직 요것도 한 제가 볼 때 80%에서 90% 이상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재해 보겠습니다 제로 놓고 7.83 네 뒤에 부분도 크롬 도검 힐이 예 카바 까지 카바 까지 요렇게 깨끗하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 공구는 특별하게 양쪽에 황기 유리 황기 창문 자 엔진 엔진룸 입니다 예 엔진룸도 뭐 크게 하자 없이 오일 누유 없이 깨끗하게 벨트도 최근에 갈아 놓은 벨트고 에어컨 에어컨 여기 에어컨이나 여기 증비 증비 장치 자 밑부분은 따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서 하단부는 깨끗하게 한번 더 촬영 하겠습니다 요 촬영 끝나고 난 뒤에 저기 보면 저기 카바 올팬 카바 밑에 시라 카바가 누수가 없이 깨끗합니다 기름이 안 셉니다 예 자 여기에 방열 방열 창틀 예 하나 더 달아 놨습니다 엔진 방열 창틀 입니다 요쪽도 우측과 똑같습니다 예 타이어 상태는 양쪽 다 똑같습니다 크롭 휠 다 되고 있구요 요 트렁크 다 같이 마찬 다 보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봤을 때 요런 부분들 큰 짐 없이 요렇게 깨끗하게 잘 썼네요 요 부분도 같이 깨끗합니다 자 프리타 칸 프리타 여기는 공구항 프리타 예 저기 안에 오토 그리스 자동 그리스 자동 그리스 그리스 부분들을 자동으로 치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외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촬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피디님 천천히 나와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차량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아자동차 2011년형 여기 2011년 이렇게 명판이 거기에 제작되어 있습니다 타보시죠 고맙습니다 이제 부모님 아 또 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